마이비앤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. 실력이 없이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은 과거에 한때 2009년 10년 반드시 실력이 있고 이해도가 있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뱃을 쓴 다음에 차이가 높은 게 왜 엘락으로 다른 말을 해요. 내가 웬만하면 이런 거 안 할 때는 절차가 있는 것. 기본적으로 어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형식을 같이 알아두지 않아요. 정말 엑사이팅한 문제. 그래서 일회용 수정자는 과거 분사가 없어요. 불만하면 얘네들을 구분하는 똑같은 말이 없어요.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사회가 안 들어간다는 거의 없어요. 화이팅!